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달이 오는거거든? 배달이 오는데 배달이 오는데 배달이 오는데 이게 딱 400칼로리야 400칼로리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되고 하루에 두 끼 아침 저녁 일주일에 6일 그 다음에 하루는 일반식 그냥 먹고 싶은거 먹는거 근데 진짜 이렇게 팔아 되게 비싸 그냥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나 굉장히 규칙적인게 생활해 난 좀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저녁에 일어나고 아침에 자고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규칙적이야 아침에 안 일어날 뿐이지 너무 규칙적이야 점심은 안먹어 근데 오늘 좀 괜찮은거 같은데 이거 뭐 해야할게 없냐 아이고 좋다 보이나? 오케이 아주 이뻐볼패선하게 생각해 너 너무 어 밤낮 원래 밖에 있었어 이거 데워 먹어야 될거야 근데 야채 이거 채.. 야채들인데 다 있는데 데워도 돼? 이대로? 전화 맛없네 고꾸고 고꾸.. 초콜렛 12개 뭐 이렇게 좀 달거나 매운맛이 있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엥? 아.. 기대를 했던 내가 병신이지 아 이거 내가 먹방을 못하니까 이거라도 먹고 있잖아 맛있게 먹었는데.. 어우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게 되게 극이 있다 아침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자기 전에 아 눈뜨면 밥 먹을 수 있다 이 생각에.. 이 생각에 잠들어 아.. 눈뜨면 밥 먹을 수 있어 막 이 생각에 쫄까.. 울쏘불 우측은 음 살있다 어머.. 음.. 아니 그래도 행복하다 먹을 수 있어서 이거.. 어제.. 어제 식단이 존나 그지 갔었어 내가 어제 뭘 먹었냐면 내가 어제 요 떡으로 먹었거든 아침이었고 아니 저녁 내가 이제 이따그로 먹었거든 아 진짜 그지 갔다는데 오늘 그래도 먹을만해 이거 한 달 일주일에 여섯 번 아침 저녁 이게 다 달라 사람마다 아침 점심 저녁 셋끼 먹는 사람도 있고 아침 점심 저녁하고 넷끼 간식까지 해서 넷끼 먹는 사람도 있고 미인 밟혀서 두개인가 하더라고 근데.. 나는 아침 저녁 두 끼만 했거든 그래서 일주일 해보고 괜찮으면 더 하려고 여기에서 괜찮으면 경기버섯 스티커 한개 밥도 다 하고 일주일에 10만원 6일 하루에 두 끼씩 6일 주는데 10만원 울정림 밥보다는 세개 밥보 저녁하고 군빌밥에서 한게 저녁하고 울정림 밥에서 두개 그리고 한개 여기까지 고마워 아 그래도 뭔가 뱃속에 들어가고 있다는게 너무 행복하다 음~~ 음~~~~~ 울정림 292개 렛렛 처먹어요 돼지양 이따 울정이랑 게임하기로 했거든 울정이 우리집 근처 PC방에 있어 유명남 안녕 순제 닭가슴살 맛있는데 순제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맛이냐면 지우개 씹는 맛? 당근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거든? 당근 진짜 싫어하는데 누구한테 잘 보고 싶어서 안 어울리는 저런 거 먹을까? 내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악플을 봤거든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존나 써! 씨발! 악플을 봤는데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특허 별빛은 두 개 알아서 먹어야지